아, 나 페이크를 봤어요? 저랑. 걔가 매니아예요. 게임도 막 생각해서 매니아였어요. 완전 못하고. 보통 분이 콘텐츠라고 알고 있어요. 피규어를 만질 때 장갑 피규어 하면 좋았네. 맞아요. 느낌이 없고. 피규어를 만진다니까. 장갑도 가려서 라틱스 용감으로 해갖고. 맨손을 만질 수 없어. 그리고 장갑에 대한 얘기가 있어서. 짝퉁은 장갑을. 장갑을 안 만질 수 있어요.